나솔사계에서 인연을 찾겠다고 나선 11기 옥순은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고 알렸습니다. 11기 옥순은 현재 열애 상대에 대해 저는 6월에 결혼한다. 나솔사계 촬영 후 소개를 받았다. 고전했습니다. 11기 옥순 예비신랑은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훈남 외모로 당일 4시간 얘기를 했고 집에 가서 전화를 4시간 했다며 소개팅 첫날부터 느낀 행복을 전했습니다. 이어 11기 옥순은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이 부모님 뵈러가고 오늘은 예식장 가고 순탄하게 가고 있다. 라고 전했는데요. 11기 옥순 남편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생기기만 해서 만나는 건 아니고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고 직업적으로 성취도 크고 라며 지덕체 갖춘 남자라고 전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11기 옥순 남편 직업이 치과의사 유튜버 등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11기 옥순은 남편 정보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데요. 6월 달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만큼 추후 입장을 전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